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힘당은 방향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군소정당으로 앞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한 5, 60석 정도 받는 여러 당 가운데 하나겠죠. 더블당이 1당이 되고 더블당이 200석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국팀당 함께 한 5, 60석 주고 그다음에 한 몇 석 정도는 이준석이가 신당 만들면 또 주고 그걸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주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한국의 정치 구도라는 것은 아예 200석 넘게 더블당이 차지하고 국팀당이 5, 60석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군소정당이 여러 군데 분배가 되겠죠. 거의 이준석이 몇 석 차지하겠죠.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드리다시피 지역구에는 당선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 정도 조작을 해서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더라도 이준석이 국팀당의 브랜드를 달고 지역구를 출마하더라 당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몇 석을 차지하면 캐스팅보트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홍준표 씨가 정확하게 판을 읽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읽는 판이 정확합니다. 인요한이가 찾고 김기현이가 찾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준석이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구를 나가더라도 당선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7.5% 정도 조작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9천 표 차이로 지고 5%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부풀 예가 더불당하게 다 심어주면 그때도 마이너스 9천 표 정도를 지고 그래서 쭉 해보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선거 사기범들이 1% 정도 조작을 하면 몇백 표 차이로 이준석이 당선되고 2%부터는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7.49%를 조작했는데 2024년 4월 총선에서 1%를 조작한다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7% 이상 정도 조작할 거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준석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지역구를 가지고 국회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가면 비례대표 몇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홍준표 씨가 착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국힘당 중진 국회의원의 입으로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지난 4.15 선거는 부정선거가 절대 아니었다고 다가오는 선거도 현재대로 그대로 치룰 것이라 하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쇼처 비례대표 부정선거에 대한 쇼처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성구라 님이 이렇게 남기셨네요. 이게 여러분 지금 국힘당의 내부 분위기입니다. 지난 4.15 선거는 부정선거가 절대 아니었다. 때문에 2024년도 4월 총선도 현행 사전투표제도로 치룰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이게 맹악한 뭐죠? 현재 선구님의 신원은 제가 하긴 할 수 없지만 신원은 하긴 할 수 있지만 국민의 힘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라는 것은 제도권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 가지고 국민이 뭡니까 뒤 없지 않고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국민들이 뒤 엎을 가능성도 아주 낮다는 겁니다. 11월 11일 날 광화문 집회가 열리지만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힘을 결집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4.15 총선 이후에는 없느냐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도 뒤엎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부 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부터 2024년 또 4월 11일 총선까지 그게 대한민국의 명운과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통찰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거의 뭡니까 작살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유튜브라도 뭡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야 그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뭐하냐 일단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지금 남은 게 유튜브밖에 없지 않습니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제도권 언론들이 다 이렇게 항복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론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4일 5선거는 부정선거가 절대 아니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에 선관이 도움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알려진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이 자기가 여러분들 자기 힘으로 당대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 또 6월 달에 이 공대일리의 승문 낸 게 국민의 힘 침묵 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행한자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모바일 투표를 사전투표로 생각하시고 ARS 투표를 여러분들 당일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빼기 당일의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가서 나경우는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2%입니다. 이 ARS 투표가 투표자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바일 투표 조작이 쉬우니까 이게 7.82 10.92가 왜 나옵니까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통계적 변칙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호영 조경대 홍문표는 차이값이 모바일 빼기 ARS가 오차범위 0의 3% 이내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의 표본수가 11만 9,065명 ARS 투표 표본수가 3만 129명입니다. 모집단 모집단으로부터 모바일과 ARS 투표를 뽑았는데 11만과 3만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통계학의 이름들 등비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The low of large numbers는 뭐라고 이름 규정합니까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을 추출했을 때 선거처럼 표본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한다. 주호영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 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조경태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 투표율과 각거나 비슷하다. 홍문표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 투표 득표율과 각거나 비슷하다. 그런데 나경원과 나경원과 이준석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 투표율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무슨 뜻입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이야기. 누가 이 선거를 여러분들 관장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관장한 거죠. 남조선 선관위의 여러분 도우물을 2021년도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대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김기현의 당대표 경선은 여러분들 아주 공정했냐. 공정 어떻게 안 했겠죠 뭐. 공정 안 했으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도 발표 안 하고 AR 투표 득표율도 발표 안 하고 그냥 설금은 넘어갔지 않습니까. 나경원을 주저앉히고 김기현을 띄웠습니까. 윤심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은 당원들이 이런 단식을 해가지고 선관위 여러분들 위임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위임했습니까. 선관위 위임했지 않습니까. 누가 정진성이가.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정직한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공정하지 않았으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냐. 공정하지 않았다고 난 보는 겁니다. 큰 도둑놈들하고 다 도둑놈들이 다 뭉쳐가지고 뭡니까. 도둑질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도둑질이 그냥 당하는 거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소탐대시라는 거죠. 당대표 경선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다 뭐죠. 바보 천치가 아니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보 천치가 아니고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이런 걸 떠드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여러분 경선에서 당선됐을 때는 이런 걸 발표조차 안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준이라는 것이 이 수준인 겁니다. 다 도둑놈들인 거 사기꾼이들이고 공명호가 사기꾼이 아니고 이놈들이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 총선을 분석해보게 되면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명한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선거구에서는 선거 조작을 한 흔적이 조금씩 보이는 거죠. 당 차원의 조직직의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직직의 부정선거가 처음 선을 보인 선거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김기현 53% 득표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그런데 어떻게 당선됐는지는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저것끼리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 네 당대표 경선 됐다 이렇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득표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큰 도덕질이나 작은 도덕질이나 도덕질은 도덕질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왜 여러분들 국힘당이 저렇게 침묵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단서를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확보해서 퍼절처럼 끼어맞출 수 있는 겁니다. 나경훈 여러분들 당 그냥 꿇어 앉을 때부터 윤심이 어떤 이렇게 띄울 때부터 야 저 양반들 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또 뭐 참 출범해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다들 입을 담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다 이야기죠.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